자 그래서 제 19장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은 요점 해놨죠 그죠 그래서 19장의 이름은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입니다 깡카 윗따라나 윗수띠입니다 깡카는 의심이고 윗따라나는 걷는다 극복한다는 거고 윗수띠는 청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이고 그죠 그래서 한자로 도의 청정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실제로 우리 대만에서 1973년인가 2년인가 대만에서 청정도론을 중국말로 한자로 번역행책이 3권으로 번역했는데 그게 저한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누가 번역행지를 안 밝혀놨어요 복사를 하면서 그걸 뺐는가 모르겠는데 다 복사복음 갖고 요새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도의 청정이라 해놨습니다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은 정신물질의 조건을 파악함으로써 3세에 대한 의심을 극복하여 확립된 지혜 청정도론에 준하면 요렇게 길게 풀이 할 수 있습니다 정심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뭡니까 조건 됐죠 그죠 조건 그 다음 뭡니까 의심의 극복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의심을 극복한다는 것이 우리 원 타이틀이잖아요 도의니까 깡깡 윗따르니까 의심을 극복하는데 그죠 무엇을 통해서 의심을 극복하는가 하면은 조건을 파악함을 통해서 의심을 극복한다 됐죠 그죠 무엇의 조건 정신물질 정신물질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바로 18장에서 했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바로 그죠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죠 앞에다가 우리 그죠 하나를 더 넣으면은 해체해서 드러난 정신물질의 조건을 파악함으로써 이렇게 해체해서 드러난 이렇게 한번 넣어 주시면 좋습니다 해체해서 드러난 정신물질의 조건을 파악함으로써 3세에 대한 의심을 극복하여 확립된 지혜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3세에 대한 의심입니다 3세는 뭡니까 전생 금생 내생 됐죠 그죠 이 3세에 대한 의심을 극복합니다 자 뭐를 통해서 뭡니까 조건을 통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 조건이란 뭐냐 조건의 핵심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불교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업입니다 됐죠 여러 조건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그죠 19장 이제 도의청정 제10 청정도로 19장에서 강조하는 조건은 바로 업을 조건이라 합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정신물질 우리 3세의 의심이라 했죠 그죠 3세에 대한 의심이라 했죠 결국 이건 뭡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3세에 대한 의심이라는 것은 윤회잖아요 그죠 3세에 나오면 벌써 윤회지요 그죠 윤회에 대한 의심을 극복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죠 됐죠 3세에 대한 의심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윤회에 대한 의심이죠 윤회는 어떻게 해서 윤회을 합니까 윤회는 왜 합니까 딴 용기는 창조 우리 인간이 단수무식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불교처럼 업다지사고 이러면 뭐 불교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죠 그렇잖아요 그것보다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머리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왜 유명하기는 절대자가 창조 했다고 흙으로 창조는 어떻게 했는데 제일 무식하고 쉬운게 뭡니까 뭐 창조를 어떻게 하기는 인형만들듯이 흙으로 하고 쪼말라 쪼말라 해갖고 했지 좀이따 쪼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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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으로 사람으로 어디 갔냐 쫀물따 쪼말라 쪼말라 불러니까 절대자가 훅 하고 기운을 불러 넣어주니까 사람이 되삐라 그리고 무식한 게 위대 합니다 무식하면 옮기기도 쉽거든요 불교는 업하면 업부터 얼어쓰는데 말 자체가 어렵잖아요 정신물질의 조건을 파악함으로써 3세에 대한 의심을 극복하여 확립 정신물질도 모르겠고 조건은 더 모르겠고 파악은 어떻게 하는지 더 모르겠고 3세는 과거의 현재도 어렵고 의심이 어떻게 극복이 되는지 의심을 극복은 절대자가 있고 좀더 좀더 만들어 가지고 훅 부르니까 그게 윤회라고 불구식으로 하면 쉽지요 쉬운데 19세기까지는 잘 통했는데 인간이 과학이라는 방법론을 갖고 과학은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게 핵심이잖아요 불교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복잡하게 됐어요 불교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게 뭡니까 우리 정신물질은 정신물질이 이렇게 복잡 다단하게 흘러가고 전개되는 데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 조건을 밝히는 것이 19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조건을 다 합치면 상자부에서는 24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더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하면 어려워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선생님이 어떻게 됩니까 이 24가지 조건 가운데 여기서는 뭡니까 그래서 딱 제안을 두는 겁니다 3세의 의심을 해결하기 위한 조건 됐죠 그죠 그거는 바로 업이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조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조건을 업과 동요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정신물질의 조건 그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전개되는 그죠 우리 뭐 4위 82법이랄까요 이런 열반을 제외한 4위 81법이 전개되는 조건 그 다음에 우리 나로 보면 뭡니까 색수상행식 명색이잖아요 색수상행식이 이렇게 전개되는 그 조건 배후에는 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은 뭡니까 3세에 대한 의심을 극복하는 키워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래서 불교식으로 하면 뭡니까 불교식으로 간단하면 좋죠 왜 윤회합니까 왜 3세가 있습니까 왜 윤회합니까 업때문에 윤회합니다 됐죠 이렇게 합니다 그죠 절대적 때문에 윤회합니까 그게 아니고 불교에서는 뭡니까 업때문에 윤회합니까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제 19장에서는 3세에 대한 의심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청정도는 우리 19장에서는 업을 설명하고 있고 업을 12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 겠죠 업을 4가지 4가지 4가지에서 12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 청정도론 19장 도의 청정의 주 내용입니다 됐죠 그죠 업 때문에 윤회하고 그 업이 전개되는 양상은 12가지 측면에서 전개가 된다 일단 요렇게 이해하시면은 우리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해결이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프린트물로 가서 한번 살펴보고 그죠 좀 씻다가 10분 씻다가 책에 들어가서 확인 을 합니다 그래서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의 정의이 뭡니까 적어놨습니다 정신물질에 대한 조건을 파악함으로써 3세에 대한 의심을 극복하여 확립된 지요 이해를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 도의 청정이라 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8장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견청정이었죠 견청정은 뭐였습니까 정신물질로 해체해서 보기였습니다 그죠 정신물질로 요것이 정신이고 요것이 물질이다 요것을 뭡니까 온처계로 싹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온처계라는 이 법이 존재하는 조건이 뭐냐 그 조건을 3세의 정계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19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정신과 물질은 원인과 조건으로부터 생겼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쉽게 여기서 정신과 물질을 정신과 물질이 바로 나죠 그죠 그 나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겼다 그렇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벌써 우리 좀 이따 책에서 보겠지만 그죠 뭡니까 의사의 의사가 병을 나수는게 지금 청정도론에서는 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왔습니다 환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나서야죠 그죠 약을 처방을 해야 되는데 나서기 위해서 그죠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되죠 그렇잖아요 저 그죠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죠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이렇게 왔습니다 그죠 자 맹장염 때문에 아픈건지 그죠 맹장염인데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됩니까 소화제를 처방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돌팔이죠 그렇지 않아요 맹장염 때문에 아픈건지 그죠 머리를 잘 못 먹어갖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아픈건지 그죠 그죠 지난밤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창자에 속된 말로 빵꾸가 나서 아픈건지 그죠 그죠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 바로 그죠 정신물질이 지금 존재하는 정신물질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그죠 도의청정의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지금 내 속에서 전개되는 정신물질의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업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업인데 이 업도 뭡니까 이제 우리 업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대로 업이 겁나는 이유는 뭡니까 업은 반드시 뭐를 가져옵니까 과보를 가져오죠 그죠 업과 과보와의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12가지로 지금 업에 대해서 업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 좀 19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조건을 파악하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의심이 사라진다 그죠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업을 12가지로 분해해서 보면은 적어도 있잖아요 존재에 대한 의심이 있잖아요 왜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거기에 대한 저는 그죠 그거는 정확하게 이해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남 이야기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제가 왜 이렇게 큰술을 치고 있어요 왜 저는 업을 12가지로 있잖아요 우리 아비담므 길라자베에서는 여기 4가지를 더 넣어서 16가지로 업을 해체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있잖아요 업에 대한 아주 제 남대로 확실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에 대한 12가지의 해설 16가지의 해설은 제가 아직 봉기 작아서 그렇겠지만 북방 한문으로 된 저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상자부 불교에만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제가 그냥 번호만 쭉 나열해 놓은 데 있잖아요 이걸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도의청정에서는 5가지 입장에서 있잖아요 5가지 견해로 가지고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요 4번이 있죠 그죠 무명과 가래와 치착과 업이 몸이 태어나는 원인이고 음식은 지탱하는 조건입니다 이것이 그죠 의심을 극복하고 도의청정의 첫 번째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1 한번 적어 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보면 정신의 조건 해놨죠 그죠 정신의 조건 그죠 물질의 조건 있잖아요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도의청정의 두 번째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면은 연기의 역관으로 정신 물질의 조건을 파악한다고 해놨죠 이것이 도의청정의 세 번째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거기서 보면 연기의 순간으로 정신 물질의 조건을 파악한다고 해놨죠 이것이 네 번째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9번 이하는 업의 회전과 과부의 회전으로 정신 물질의 조건을 파악한다고 해놨죠 바로 핵심 키워드 업이 나오죠 그래서 다섯 번째 입장으로 업과 과부와의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해서 그러니까 9번 이하 19번 까지는 바로 뭡니까 업설에 대한 있잖아요 업과 과부와의 회전과 과부와의 회전으로 정신 물질의 조건을 파악한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로 지금 설명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으로 가겠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책에 들어가서 이것부터 해결을 하고 한번 봅시다 청정도로는 전개방식이 특히 우리 어떻게 됩니까 다섯 가지 청정 부분에 들어오면 앞에서도 계속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책에 한번 펴 보십시오 199쪽 입니다 19장 의심을 겪고 하면 청정되어 있죠 2번에 보면 이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비구는 돼 있죠 그 동그라미 치시고 1이라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른게 내가 나오면 다 어떻게 됩니까 그 한장 넘기고 201쪽에 가면 7번에 보면 다른 사람은 우리 18장에도 계속 이랬지요 그죠 두번째 게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첫 번째로 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로 그죠 이렇게 해서 그죠 그 했고 그럼 7번에서는 다른 사람은 요거 두번째 게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장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저 11번에 가면 그죠 203쪽에 11번에 가면 다른 사람은 나오죠 요거는 세 번째겠죠 그죠 그 밑에 12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은 됐죠 이게 네 번째 게냅니다 그 네 번째 사람이 그죠 조건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13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은 됐죠 요것이 다섯 번째 사람이 그죠 그 뭡니까 정신물질의 조건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부타구사 스님은 맨 마지막에 한 이거를 근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13번부터 맨 마지막인 27번까지는 이 업에 대한 이해 있잖아요 그죠 업과 과부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이해에 초점을 맞춰서 도의청정을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부타구사 스님은 그럼 어떻게 해서 정신물질에 대한 의심을 극복하느냐 그 방법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됐죠 됐죠 그 첫 번째는 어디였습니까 2번 이하 됐죠 두 번째는 어디였습니까 두 번째는 그 7번 있죠 그죠 201쪽에 7번 이하 그 2쪽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연기의 역관되어 있죠 그죠 11번 연기의 역관 그럼 네 번째 의견은 뭡니까 연기의 순간이죠 그 12번 되있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13번은 업과 업의 과부 타이틀도 그렇게 되있죠 요것이 다섯 번째 의견이고 그죠 정신물질에 대한 의심을 극복하는 방법 다섯 번째는 뭡니까 업과 업의 과부와의 관계를 이해함으로 해서 그죠 정신물질에 대한 의심을 삼세에 대한 의심을 싹 제거한다 됐죠 요렇게 다섯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막 그죠 사실 어제저녁에 있잖아요 서울 올라왔다가 우리 윤무모임이 왔다가 내려가서 잡으면서 이렇게 해갖고 있잖아요 막 그냥 1 2 3 4에서 19번까지만 적어놨는데 있잖아요 오늘 일어났고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가져와야 되잖아요 가져와갖고 저기서 보니까 이래 한 것보다도 요렇게 다섯 가지로 설명을 해 드리면은 훨씬 낫겠구나 이렇게 해서 방법을 바꿨어요 됐죠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부타고사 스님은 정신물질에 대한 의심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다섯 가지로 다섯 가지 다 각각 다른 견해 혹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은 비구는 이렇게 해서 일본의 두 번째 2 3 4 5는 뭡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앞에 우리 그렇죠 해체해서 보기에서도 계속 그랬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4대로 해체해서 보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5원으로 해체해서 보고 어떤 사람은 12체로 해체해서 보고 어떤 사람은 18개로 해체해서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간략하게 4대로 해체해서 보고 거기도 다섯 가지로 해체고 그죠 근데 그 핵심 내용은 전부 해체해서 보기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도 다섯 가지를 제시하는데 사실 이 내용에서 다섯 가지 각각에서 핵심 키워드는 업입니다. 그러니까 부타고사 선생님도 맨 마지막에 했잖아요. 업과 과부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신물질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신물질의 조건이 뭐냐 하나만 이야기하면 바로 업입니다. 됐죠? 우리는 업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의 정신물질이 전개됩니다. 됐죠? 그럼 내생은 어떻게 전개됩니까? 지금 내가 짓는 업이 내생의 정신물질을 조건 짓는 원인이 됩니다. 됐죠? 내 내생의 정신물질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생에 짓는 업들이 조건이 되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종의 무한 소급여로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 뭡니까? 세상은 무시무종입니다. 그렇죠? 불교의 인생관은 무시무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업이고 도덕입니다. 그렇죠? 도덕 그거를 우리는 불교 용어로 하면 그게 바로 업입니다. 됐죠? 살도 엄망 이게 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 업 합입니까? 십선업 십불선업 하잖아요. 그렇죠? 십선업 모른 분이 있어요. 십불선업은 다 알죠? 연세가 많은 분들 왜? 천수경에 나옵니다. 그렇죠? 살생중재검일 참회 투도중재검일 참회 그 시박참회잖아요. 그 가운데 처음에 일곱까지는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업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 업이지만은 처음에 일곱까지는 의도입니다. 살생은 뭡니까? 거기서 업으로 이야기할 때는 몸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정신적인 겁니다. 됐죠? 몸은 업을 짓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됐죠? 살생은 뭡니까? 죽이려는 마음이 있고 이게 몸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이려는 의도. 그거를 우리는 살생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뭡니까? 도둑질은 뭡니까? 도둑질을 하려는 의도 있잖아요. 의도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몸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 여기 나한테 잡아넣었을 뿐입니다. 물질적으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 있으나 내 보게도 있으나 뭐가 다릅니까? 근데 여기 있다가 내 보게도 넣으면 우리는 훔쳤다고 그러죠? 왜? 의도가 개입되잖아요. 내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 됐죠? 그렇죠? 음행도 그렇습니다. 그래야 또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결국은 의도가 없이 잡아넣으면 된다. 웃기지만 의도가 없이 잡아넣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럼 개입을 넣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태는 음행도 그렇고 있잖아요. 특히 거짓말도 그렇습니다. 됐죠? 그래서 일곱까지는 의도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간탐. 간탐은 의도와 연결된 업입니다. 됐죠? 의도와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와 의도 뿐만 아니고 의도와 연결된 것도 업이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여섯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탐. 그 다음에 뭡니까? 악의. 그 다음에 사탐견의 사견. 됐죠? 이게 불선업이죠. 10선업으로 보면 뭡니까? 우리 간탐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간탐 없음이잖아요. 간탐 없음이 뭡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보시입니다. 됐죠? 보시가 간탐 없는 거죠? 어머 나는 보시했는데 간탐이 있는데 저것도 있잖아요. 보시하는 그 순간에는 간탐이 없습니다. 됐죠? 죽어나니까 아깝다. 그거는 그 다음에 온 겁니다. 됐죠? 그렇잖아요. 보시. 그 다음에 뭡니까? 적의와 반대되는 건 뭡니까? 자애. 됐죠? 적의가 있으면 절대로 자애가 안 일어납니다. 자애의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적의가 안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 말하면 지혜입니다. 통찰지. 됐죠? 그죠? 사견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9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9번 그래서 이제 우여 거는 간단 간단하게 책에 들어가서 보더라고요. 9번 여기 프린트물로 9번에 보면 어버이 회전과 과보이 회전으로 정신물질의 조건을 파악한 데 있죠. 어버이 회전 과보이 회전 우리 어디에서 했습니까? 17장에서 12연기할 때 했습니다. 우리 12연기에서 원인은 몇 개 했습니까? 5가지였습니다. 결과도 5가지였습니다. 이것이 두 번 반복되니까 20가지가 되었습니다. 원인 다섯 가지가 뭐였어요? 무명행에취유 맞죠? 무명, 의도적 행위, 그 다음은 뭡니까? 가래, 취착, 유는 뭐라 했습니까? 업유라 했죠. 업유. 이 다섯 가지가 우리는 원인이고 있잖아요. 결과는 뭐였습니까? 식, 명색, 유깁, 촉수 됐죠. 모르겠는 분은 처음에 나눠드렸는데 프린트물 맨 뒤에 보면 도표에 나와있어요. 그죠? 이거 있잖아요. 이 도표 있죠? 맨 처음에 나눠드렸는데 맨 마지막 장에 도표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우리는 이 가운데 의도적 행위와 업유를 여기서 말하는 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보의 회전은 뭡니까? 과보의 회전은 식, 명색, 유깁, 촉수입니다. 그죠? 이렇게 조건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거를 밝힌 것이 거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10번, 11번, 12번에서는 업을 뭡니까? 10번에서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금생에 받는 업, 다음 생에 받는 업, 받은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업, 효력을 상실한 업. 이거는 성숙하는 시간에 따라서 판단한 겁니다. 이건 주석성 문어에 나타난 겁니다. 또 뭡니까? 과보를 생산하는 순서에 따라서 무거운 업, 습관적인 업, 임종에 다다려 지은 업, 이미 지은 업, 아비담마, 길라자베 할 때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네 가지 업, 기능에 따라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생산업, 돕는 업, 방해업, 파괴업. 그 밑에 뭡니까? 제가 해놓은 거는 아비담마, 길라자베 나오는 또 네 가지를 넣어놓은 겁니다. 우리 청릉도는 안 나옵니다. 해로운 업, 욕계 유익한 업, 새끼 유익한 업, 무새끼 유익한 업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13번에 보면 업과 과보의 차이는 부처님들의 지혜로만 드러난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업과 과보의 차이를 아는 것은 어렵다. 됐죠? 무슨 말씀 알겠죠? 어떤 업이 어떤 과보를 가져오는가 아는 분 있어요? 존경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부서 선생님도 뭡니까? 업을 열두 가지로 쫙 설명을 해놓고 업이 어떤 업이 어떤 과보를 가져오느냐? 업과 과보의 관계를 아는 분은 알려면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모른다. 그런데요. 똑같은 이야기를 북방의 대비바사로운 같은 북방 아비담마 설명서에서도 나옵니다. 저는 제가 한 번 했죠. 뭐라 했습니까? 대비바사로운은 그렇죠? 업과 과보의 관계를 3개 대도사이신 우리 서성 부처님도 업과 과보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답이 바로 톡 튀어나온다. 2번 조금 멈칫하신다. 3번 책을 찾아보신다. 4번 문을 닫고 벽을 앉아서 한참을 몇 시간을 좌정을 해서 깊이 사유를 하신 뒤에 말씀을 하신다. 1, 2, 3, 4 중에 뭡니까? 제가 이랬을 때는 이건 좀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이랬을 때는 4번이니까 제가 이랬겠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체지자인 부처님께서도 우리 대서성 일체지자 3개의 대도사인 부처님께서도 업과 과보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바로 대답을 안 해주신다는 겁니다. 못하신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제자로서. 됐죠? 바로 말씀을 안 해주시고 조금 생각해보고 말씀을 안 해주시고 책을 찾아보고 말씀을 안 해주시고 어떻게 하고 문을 닫고 문을 닫고 나옵니다. 문을 닫고 좌정을 해서 한참 사유를 하신 뒤에 대답을 해주시는 주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요. 대비가사는 그렇게 나옵니다. 아닙니다. 대지도론입니다. 죄송합니다. 대지도론입니다. 말 실수입니다. 제가 자료로 고노민 교수님께 한 거죠. 아비달마 불교 책에 그렇게 고노민 교수님이 인용을 해놨습니다. 됐죠? 그만큼 북방에도 뭡니까? 업과 과보의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부타고사 선생님도 뭡니까? 업과 과보의 차이는 부처님들의 지혜로만 드러난다. 됐죠? 적통에서는 부처님들 오래 좌정을 하시고 난 대답은 이러면 좀 불경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부처님들의 지혜로만 드러나는 거다. 결국 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업과 과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어렵다.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면 설명을 못한다. 정말로 그런지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업과 업의 과보 이외의 짓는 자란 없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업을 짓는 자는 없습니다. 왜? 업을 짓는 자라는 말은 그 자체가 해체를 못해보고 있습니다. 됐죠? 해체를 해서 보면 거기는 법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14강머를 보면 그 밑에 쭉 걸어놨죠? 업을 짓는 자도 없고 과보를 경험하는 자도 없다. 순수한 법들만이 일어날 뿐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업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뭐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까? 해체해서 보기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됐죠? 아직까지도 내가 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됐죠? 해체해서 법으로 딱 해체해서 보면 뭡니까? 법의 일어나고 사라진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업을 짓는 자 없다는 겁니다. 됐죠? 우리 18장에서 뭡니까? 견청정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거기죠? 인간이니 중생이니 신이니 절대자니 이런 거 없다. 이랬죠. 뭐 많이 떼었습니까? 해체해서 법들만이 있다. 이랬잖아요. 여기서도 뭡니까? 업은 짓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 법들의 그죠? 그 뭡니까? 예 순수한 법들의 일어남만 있을 뿐이다. 요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죠? 자 15번입니다. 업을 의지하여 업으로부터 과보가 생길 뿐 신도 범신도 윤회를 만드는 자도 없다. 됐죠? 거기 18장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해체해서 보면은 그죠? 거기서도 신도 범천도 없었고 그죠? 우리가 그죠? 그 뭡니까? 그죠? 정신물질의 조건을 파악한 것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그죠? 업을 의지하여 업으로 생긴 과보가 생길 뿐이지 과보인 법이 생길 뿐이지 신 범천도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업과 과보의 회전을 통해서 삼세에 대한 의심을 버리면 이것을 안것의 통찰질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7번입니다. 단 한 법도 과거 현재 미래로 가지 않고 원인과 조건이 의해서 정기된다. 됐죠? 예를 들어서 윤회한다는 그죠? 윤회하면 금생에 있던 이게 그대로 내 생으로 갑니까? 금생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껍데기나 놔두고 일단 놔두더라도 지금 이걸 구성하고 있는 정신물질이 그대로 내 생으로 갑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합니다. 특히 밀린다 방아에서 있잖아요. 밀린다 왕경에서 밀린다 나가세나 스님께서 왕이 바로 이런 식으로 무엇이 윤회합니까? 이러면 되죠? 그래서 윤회하는 지금 금생은 하고 다음 생에 윤회한 저 존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낫자쏘 낫자 아니요 이러면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그러고 비유를 뭐라고 하면 촛불의 비유를 듭니다. 됐죠? 촛불 하나에서 다음 불로 불을 옮겨줄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 있는 초가 쫄르르르 해서 딱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불만 옮겨갔을 뿐이지 여기에 있는 단 어떤 하나도 제2의 초로 옮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림을 못 그려 라고 이렇게 되었어요 여기도 어쨌건 붙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시검하면 5원 이잖아요 그렇죠? 됐죠? 이 조건은 이 조건대로 그대로 있고 어떻게 됩니까? 이 조건이 이 조건대로 있으면 이 조건이 있잖아요 이 조건에 옮겨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됐죠? 불만 옮겨갑니다 맞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본 게 바로 거기에 대한 그걸로 보면 됩니다 그렇죠? 단 한 법도 과거 현재 미래로 가지 않고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전개된다 무슨 말씀은 알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아르마리의 상속은 계속되어 앞의 아르마리는 부서지고 뒤의 아르마리는 그것으로부터 생긴다 그들에겐 틈이 없고 사이가 없다 이로부터 간 것이 하나도 없지만 재생연결은 생겨난다 됐죠? 불을 붙여준다고 해서 이쪽에서 제쪽으로 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쪽에 뭡니까 이 앞에 불이 조건이 되어서 다음 불이 부섭니다 됐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면 되고요 처음에는 알 것 같은데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부타구사 스님이 우리한테 용기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뭐라 합니까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19번 맨 뒤입니다 작은 수다운이라 부른다 됐죠? 수다운은 예류과를 얻은 사람입니다 성자입니다 성자 깨달은 사람입니다 됐죠?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직 완전히 못 깨달았는데 작게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과 진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렇다고 깨달은 건 아닙니다 이거를 조건을 이해한다고 해서 조건을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해서 깨달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깨달은 바와 진비 없는 사람 즉 쭐라 솟다 빤 나라 해서 작은 수다운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이해한 사람 있어요 굉장한 분입니다 이거는 이해한 사람 밖에 나가라 이 소리는 안합니다 이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럼 쟤는 작은 수다운이 됐단 말인가 저는 그런 내로는 관심 없습니다 무슨 말씀 알겠지요? 그만큼 이 이해가 쉽게 보이지만 완전히 이걸 했잖아요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 사람은 불교에서 말하는 성자의 경지 깨달은 사람의 경지와 진비 없는 사람이라고 부타고사 선임이 인정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럼 이건 부타고사 선임이 진의 말일까요? 아니잖아요 성가 전통에서 이미 전해 내려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건의 파악이 그만큼은 깨달음을 실현하는 데서 핵심적인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는 절대로 그걸 깨달음이 아니다 문득 이 부분은 다행히 간단 명료합니다 간단 명료하니까 이 책을 가지고 있잖아 꼭 몇 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핵심은 앞에 볼 필요 없고요 13번 이하 있잖아요 203쪽에 업과 업의 가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13번부터 맨 마지막인 27번까지 장수로 따지 봐야 한 10장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 부분은 꼭 한번 정독을 해보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5분 쉬었다가 또 책에 들어가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